에스나의 한풀이 프로젝트 이 한풀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보냈던 음원들을 조금씩 다 준비해가는 이 과정이 되게 설레고 되게 걱정스러워 너무 오랜만에 활동을 하는 거라 응원을 내는 거라 또 하필이면 이 첫 번째 녹음하는 노래가 사실 내가 원래 부르는 스타일의 노래가 아니어서 되게 걱정이 되고 그래도 잘 해봐야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